여기가 맞아? 유미 누나 줘봐 내가 알게 아 무서워 그런 건 딱 싫거든? 색깔로 부르지 마 그래서 그 전설이 어쨌다고? 저기에 고 덤의 신전이 있다고? 신전인가 본데? 안돼! 서바이버 스타! 알았다 퍼즐을 맞추라 이거지? 여전히 가만은 좋군 그런 거 봤으면 뭐해 자 얼른 프레셔스나 만나자고 색깔로 부르지 말랬지 도둑질이라니 난 트레저 헌터였어 그리고 잘 들어 바닷속에 있으면 프레셔스를 찾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린 신전을 통째로 끌어올린 거라고 야 프레셔스를 찾는 건 꼭이야